한국은 그것이 일상적이다 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장들을 부르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그분이 사용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관민관계입니다. 민관관계가 아니고 관민관계죠.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그런 역사적 유산 그리고 정치 권력이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존민비의 사상이 예전히 유효하고 날로 비대해지는 공적 영역 등이 어우러져서 한국에는 정치의 영역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맹목상으로는 1990년대부터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건 보수건 간에 어느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일정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정부와 공공부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진보, 보수, 색채의 정권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고 정책 노선도 거의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정책 기조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정부 대신에 큰 정부와 국가지,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대폭 강화하는 그리고 공공부분을 크게 확대하는 그런 종류의 이데올로기와 직접 실천 방안들이 자리를 채우고 말았습니다. 사실 세상은 오래전부터 시장 중심의 사회로 크게 선회하였지만 한국 사회 지배계급의 사고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시대의 변화와 거꾸로 가는 그런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혹은 강요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피부로 느끼는 정치 우위의 사회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본래 겉으로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유독 문재인 정부는 전시효과를 거두기 위한 이벤트를 상당히 사랑하고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또 쇼를 하는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아주 잦습니다. 그만큼 이벤트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정부를 두고 이벤트정부다 그런 혹평을 서슴지 않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국내 주요기업의 피임원은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요즘은 청와대 행사만 하면 회장들을 참석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아주 빈번합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속내를 조심스럽게 틀어놓습니다. 2월 13일날 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소공동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쟁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 행사에는 어김없이 5대 그룹의 총수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나 경영인들 일정을 조정하느라고 한바닥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바쁜 기업들 회장을 불러다가 코로나 회의 자체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대통령이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경북이나 대구를 한 번 정도 더 현장 방문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일은 2월 13일날 그런 행사를 했지만 또 2월 17일에는 한국판 CES라는 이름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혁신산업대전에도 회장들의 참석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산업부 주간부서인 산업부는 대통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이나 몇몇 그룹들을 포함해서 주요 그룹들의 기업들이 모두 다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목소리를 낮추고 정치가 개입과 간섭을 줄이면 나라는 절로 잘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시장 중심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냥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정치 권력이나 관료 사회가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진단하고 전망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재벌 회장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 주체들을 가능한 자유롭게 놓아주고 가능한 그들이 짊어진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낮춰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역동의성 있는 그런 사회 활력 있는 사회, 성장하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정치 권력을 진 자들이 국민들 개개인의 위기관리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믿고 그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눈에는 톱만 나면 이벤트를 벌이는 정치 권력을 볼 때마다 저들은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잘 사는 길이 어렵고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방해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한 시대. 나날이 변화가 극심한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극복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주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맞는 해법과 난국 극복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